문구점 가는 거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뒤질래? 이건 눈이 있나 없나 문제인데 나 눈 없어 그 세 가지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여기 도착했거든? 학교까지 몇 군데 오비지 이걸 누가 틀려 성공하기 2 이건 초딩 넘어 춘다 더하기 아니라 성공하기 2야 계속 여기서 계속 하는 것 같지? 오빠 2야 이거 왜 틀리지? 이거 어떻게 틀리지? 자 다음 가자 10분 만 누구 질문이야 이거 빨리 말해 삭제 당하기 전에 계속 당하기 전에 빨리 말해 안 써놨어 나 진짜? 구림이야 나 풀었어 나 왜 틀렸어 오케이 세모 돼 있어 난 뒤도 세모잖아 난 별표야 세모야 어쩌지 중요하다는 의미는 별표는 거죠 자 삼천보다 작은 거? 짝급 어 짝수 짝수야 뒷인가? 왜요? 써있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짝수고 삼천보다 작은 짝수 맞지? 네 자리입니다 네 자리 케이스가 몇 개 있냐면 두 개 네 개 잘? 왜 두 개야? 최우선 말해 응 천일 때랑 2천일 때 그렇지 나이스 맨 앞이 1 고정일 때 이렇게 그리고 맨 앞이 2 고정일 때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누가 좀 노기름 뒤져서 기다려 어 노기름이나 김재훈 여기 나오는 경우에서는 김재훈이 쳐맞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경우에서는 안 돼! 노기름이 쳐맞는 거야 알겠지? 재훈이가 없어서 쩝경을 받는 거 아니야? 재훈이가? 괜찮아 어차피 뭐 어차피 뭐 어차피 내가 나한테 세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3만 넘으면 돼 재훈이가 3만 넘으면 돼 재훈이가 3만 넘으면 돼 그렇지 자 가자 그럼 1 고정이잖아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맞지? 1이 무조건 와야 돼 여기 몇 가지야? 아 여기 하면 안 되지? 미안 짝수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제한 조건 걸려있는 곳부터 먼저 개수를 해야 되지 맞지? 여기가 짝수가 와야 돼 짝수가 누구이냐 0 2 2 2 2 2 2 2 2 1 2 3 2 3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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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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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만 봐봐. 여기는 0, 2, 4, 1, 4, 5가 있는데 2를 썼잖아. 맞지? 잠깐만요. 짝스 모을 수 있어 여기. 두 개. 맞지? 두 개요. 누구 하나 박자. 누구 봐봐. 4. 4 박자. 몇 개 남았어 숫자보면? 네 개. 그냥 몇 걸 수 있어. 네 개. 여기는? 네 개. 그렇지. 잠깐만요. 몇 개? 20. 20. 21. 노귤 맞을 개수. 네. parte. 기 why you like. 넌 너넨. 서른 녀석이 돼? 다섯 개. 자. jobs 쉽게. 다섯 개. 자 라스트 원. 어. 아직 한 문제만 두고 쉬고 하면. 언제까지 서 있어요. 이제 안 줘 인마. 썰 풀어야지. 사실은 더 줄을 것 같아. 오 그래 그래 오케이. 좋은데 worry. 제가 썰 풀어야지 형수야. 그렇다 100% 안 들어봐도 알아. 내가 형 찬이네 반에 어떤 남학생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걸 굳이 형찬이한테 프로는 당연하지 형찬이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한때 스포 좀 했잖아 아니요 우리 배지아 엮여있을 때 스포 좀 하고 다녔잖아 맞지? 스포 신였지 아니구나 자 아무튼 자 계속 얘기하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 하고 씹시다 누가 누구야 자 뭐야 인접하는 경우 서로 다른 세금 칠하는 모든 방법을 구하십시다 칠하자 A부터 칠하자 자 H라는 경우 몇가지? B는 여기는 얘랑 달라야되지? 얘랑만 다르면 돼 아 그래요? 그럼 생은? 접은 안 닿는거에요? 접은 닿는거긴 한데 이거 인접한다고 하진 않아 이거 인접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D는 2 아 여기 2자 그래가지고 다 곱하면 몇자? 다 곱하기 정답이 72라고 하면은 대학 오지 말래 대학 오지 말래 돌탱크들아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라이트센에서 내가 2문제 존나 중요하다고 했지 케이지불로 하라고 했지 봐봐 야 너희가 지금 여기다가 4하고 3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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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 맞지? 그럼 봐봐 여기 2라고 했지 그럼 봐봐 내가 이 4개중에 한개 색칠할게 빨간색 노란색이랑 할게 맞지? 얘는 얘랑만 안 꼽히면 되지 그럼 내가 만약에 그렇지 빨간색으로 하면 여기 몇개 색칠할게? 3개 맞지? 2라고 쓰면 돼 안돼요 그래서 얘랑 색깔이 같을때랑 얘랑 색깔이 어떨 때? 다를때 다를때 케이스 블루 하라고 했지 내가 맞아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이거 존나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계속 물어봐 이거 진짜 미친놈처럼 물어본다니까 네 간다 케이스 블루 할게 세정아 케이스 블루 어떻게 한다고 이거? A씨가 색이 같을때랑 다를때 그렇지 A씨가 같을때 나이스 봐 그리고 A씨가 다를때 해야 된다 맞지? 자 간다 그리고 여기는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응 자 여기 맞지? 간다 뒤집혔으니 A씨 센서 아 진짜 하네? 아 뭐야 어 뭐야 보여줘요 알차게 말차게 말차게 2하고 1초니까 색칠하자 자 색칠을 내가 빨주놓으라고 할게 빨 주 노 좋아 색칠하자 몇가지 색칠할 수 있어? 네가지 암호화 색칠해 누구? 빨 빨 빨 같다 그랬지 A랑 C랑 예이 얼굴이 뭐 빨 한가지 한가지 그렇지 음 됐어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4 곱하기 1 여기는 A색칠한거 여기는 B색칠한거 알차 자 B색칠하자 B 몇가지? 빨간색만 다르면 되지? 그럼 3 아 3 하고 주황색? 오케이 주 됐다 다음 D는 빨간색이랑 안교치면 되지? 또 몇가지? 3가지 아 3가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B 여기가 C 몇이야? 12 36 12 36 46 다음과자 자 A랑 세라 다른성 A 몇가지? 4가지 4가지 누구? 어 빨간색 이렇게 한개 바꿔야 그치? 다음과자 B는? 3가지 어 3가지 아 B 3가지 2가지 C는? 2가지 2가지 왜? 달라야지 A랑도 A랑도 다르고 B랑도 달라야되지? 그래서 여기가 2가지야 이게 중요한거야 같이 2 어 그래서 2 C 4가지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할까? 노란색? NO 어 자 그럼 여기 몇가지 올 수 있어? 2가지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다르면 되지? 2가지 어 2가지 그렇지 2가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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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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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 여기지 정말 중요한 문제 그치? 딩동 아 고생했습니다 자 5분 동안 쉬고 자 5분 동안 쉬고 자 5분 동안 쉬는 다음에 우리 똥찬님 꿀잼살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5분 동안 кол추밥을 갖다 아이고 ợ governance 아이고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나 조용히도 오늘 봤는지 알아? 조용히? 자퇴했어. 뭐라고? 자퇴했어. 왜? 병 걸려서. 아 맞아. 희기병. 뭐라고? 조용히? 내가 아는 그 조용히? 우리 사회에서 같이 와야 돼. 왜? 희기병? 희기병 걸렸어. 먹으면 아프네. 어떻게.. 어떻게 걸리고? 몰라. 그래서 학교.. 학교 저번부터 겁나 아프길래 자퇴했대. 그 병 이름이 뭔데? 몰라. 그냥 애들도 모르고 그냥 먹으면 아픈데. 그래서 자퇴했대. 근데 걔가 방송부였거든. 근데 어쩌자 중간에 한 번씩 학교 오른데? 그래 가끔 봤어. 내가 나끔 봤어. 내가 나 어떡해 조용히.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걔 옛날부터 몸 약하고 날 펼쳤는데. 아 나. 왜? 무슨 일이야? 너 모르니. 진짜 알아봐요. 또 이제 대평중.. 대평고 이슈 없냐고. 이슈? 익명할까? 안 할게 줘봐. 익명 왜 해? 병사야 빨리 서플 준비해라. 응. 야 쌤 오면 바로 풀 준비해라. 왜? 왜? 아니 니 떠올리고 난 거잖아. 내가 왜 떠올리고 난 형? 내 입이 그렇게 싼 줄 알아. 맞아. 우리 이번에 시험 시간표 나왔는데 국어랑 수학이랑 붙여놨어. 왜 너 깊은 거 아니냐? 우해에피 과연 형찬이의 대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같은 반이면 레전드겠다 일단 카메라 꺼내야 돼 아유 답답해 정찬이 넌 뒤졌다 아니 정찬이 가만히 좀 빨아놓은 거 정찬이 갈굴 생각이 신난다 아니요 친하게 지내는 거지 조용히 먹으면 아픈 병이면 그거 뭐지? 밥을 어떻게 먹지? 이거 어떻게 먹냐? 너네 걔랑 한 번도 안 만났지? 그냥 길거리에서 봤었어 한 번 봤어? 이거 몇 번 봤어 근데 그때 학교 왔을 때는 계속 정상적이었거든 그냥 하나도 안 아픈 거였어 온 그게 딱 어떻게 죽을냐고 사락되게 되냐 마음 아프다 아멘 아멘 공부하자 썰 듣고 갑시다 카메라 꺼주세요 애매해 지금 다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으면 또 그러지 않아 간단하게 들읍시다 간단하게 이거 들 사람 저희밖에 없어요 일단 세문자 풀고 다음 두고 가자 세문자 언제 참아 자 바깥 지금 못 들으면 이거 못 풀 거 같아요 21번 갑니다 삼각형의 세븐의 개리가 ABC가 있고요 안 돼 생각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만족하는 아 이거 안 빼져 나는 머리에서 안 들어요 어? 아 좀 더 들을거야 목공룡 풀로 전도 붙인거다 얘들아 봐봐 일단 유께서는 기본적인 상식 지식 알고 가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일단 주변의 합이 제일 긴 변비에서부터 길어요 오우 오우 자 A가 가장 긴 변 A가 가장 긴 변일 때 가장 긴 변일 때 가장 긴 변일 때 가장 긴 변일 때 얘는 나머지 두 개 합친 것보단 반드시 작아야 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가장 긴 변이야 가장 긴 변 또 못 알아보지마 가장 긴 변이야 가장 긴 변이야 가장 긴 변이야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일 때 두 개 합친 게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 무조건 작아야 알겠지 자 계속 얘기 들어가 그럼 봐봐 약간 돌탱구 굴러가 돌탱구 굴러가 일단 가장 긴 변일 때 누구야 A A지 A가 가장 길어 그럼 첫 번째 A는 있잖아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면 A는 반드시 누구보다 작아야 돼 B 플러스 C 아 수련실을 작았구나 근데 A는 몇보다 작아야 돼 12보다 오 어떻게 알았어? 저거 두 개 합한 게 12래야 할 거 아니에요 세 개 합한 게 24라네요 어 맞아 그럼 A가 12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만약에 얘가 12야 맞지 어 애 12 어 그렇지 맞아 그러면은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얘 12고 얘 두 개 합친 게 12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딱 안 돼 그래서 얘네 A라는 덩어리랑 B 플러스 C가 12씩 나눠 먹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결정 조건에 의해서 이 A라는 덩어리랑 12보다 확실하게 작아요 12보다 크잖아 그럼 15보다 크면은 B 플러스 C가 12보다 작아진다 결정 조건소 좀 아래 좋아져? 예쓰 진짜 추워요 여기 아 치지마 진짜 다리가요? 왼살인데? 나 왼살이야 진짜 추워요 저 지금 다리가 너무 차워요 진짜? 네 피가 이렇게 추워 발을요? 마찰을 몰라 발을요? 발을 안치고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발을 어떻게 이렇게 해? 그치? A가 12보다 작아진다 결정 조건에 의해서 그치? A 또 A는 또 뭐보다 커야 돼 A가요? A는 B랑 C보다 커 A는 B보다 C보다 크거든 맞지? 그럼 A는 결정 조건에 의하면 이거 제일 길다 그랬잖아 맞지? A A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를 8보다 커지잖아 8? 8살이 없으니까 그럼 8살이 20살 그럼 봐봐 80 얘가 공평하게 나눠먹을 때가 8이잖아 맞지? 그럼 A가 만약에 8보다 작아가지고 손 만지잖아 예를 들면 7이라고 쳐 봐 7이라고 쳐 그럼 얘네가 몇을 나눠먹어? 17 나눠먹겠지 맞지? 그럼 17 나눠먹으면 그냥 반씩 나눠먹어도 8.5 돼가지고 얘가 가장 길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딱 평균 내면 몇을 하고? 8이 참았지? 걔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기본적으로 따라서 A가 8보다 크거나 같아 얘가 가장 긴변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균보단 커야 돼 당연히 인간적으로 어렴이 어 평균보다 크다 어 평균보다 크다 네 맞아 응 그래서 결정조건이 그래가지고 그 두 얘랑 얘랑 나눠먹어서 12보다 잡아줘야 되고 맞지? 그리고 결정조건때문에 그리고 얘가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평균보단 커야 돼 평균보단 그럼 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8부터 12까지 어 A가 8부터 12까지 그럼 그러면 이제 A가 8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격계획 개수를 구하면 돼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되겠지? A가 8일 때 A가 8일 때 그렇지 A가 8일 때 5일 때 10일 때 10일 때 또 A가 11일 때 그렇지 순수상 구하면 돼 그렇지 해볼게 그러면 자 간다 야 8이야 8 자 간다 그럼 8 이고 B도 되실 때 8 8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 어 어 평균밖에 없어 왜냐면 얘네들이 8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돼 얘가 만약에 9를 가졌어 그러면 얘가 가장 길지 않지? 얘가 가장 긴별해야 돼 가장 긴변 가장 긴변 가장 긴변 얘가 8 돼야 돼 무조건 7 되면 돼야 돼 안 돼 7 되면 이 생각에서 9 내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A가 8일 때 이거밖에 없어 어 다음 이제 A가 몇일 때 9일 때 어 9일 때 가자 그치? A가 9면은 차근차근이 되는 거야 자 A가 9면은 B랑 C 합친 게 몇이야? 15 15 15 맞지? 그거는 자 이거 두 개 합친 게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8 7 안 돼요? 8 7 되지 근데 있잖아 기준 확실하게 되잖아 이거 A랑 B랑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9 돼도 괜찮아 이렇게 9 돼도 괜찮아 그럼 9 9 하면은 9 9당 7 이렇게 미친 놈이 9 9 7 맞지? 9 9 7 또 방금 현지가 말하면 뭐 있었어? 9 8 9 9 7이 아니잖아 6이잖아 그치? 9 9 6이잖아 맞지? 이 합친 게 15라고 했잖아 맞지? 다 합친 게 24니까 예 9 8 대비는 7 7을 대비해야지 7명 다른 거 있어 없어 어 아니 9 7 8 대 1대 9 7 8 대 1대 9 7 8 대 1대 7 9 7 8 대 1대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C가 C가 누군가 작으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됐어 10일 때가 돼, 10일 때. 자, 10가자. 10일 때. 여기도 계속 같은 거 먼저 봐주는 거야. 질서는 게, 알겠지? 그럼 10, 10, 여기는? 오, 이렇게. 됐어? 다음. 10. 4야. 4. 다음, 또 뭐 있어? 7, 8, 9. 또 뭐 있어? 7, 7. 몇 개야? 4개. 오, 진짜. 왜 저래? 짜증나. 자, 11일 때. 11, 11. 얘가 이제, 2, 2, 그렇지. 얘가 합쳐서, 13 되어야 하니까. 2, 그렇지? 또 뭐 있어? 11, 10, 3. 11, 9, 4. 11, 8, 5. 11, 7, 6. 다음 건. 11, 6, 7은? 안 돼. 안 돼. 맞지? 몇 개야? 5개. 5개. 나도 12개. 아, 12개. 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12개였지? 응. 그냥 12개 담으라고. 왜? 답은 12가지. 오? 답은 12가지. 뭐지? 뭐지? 정말 뭐지? 뭐지? 그럼. 12개라고. 최원. 최원. 최원이라고 하는 건이에요. 멍청할까, 최원이야. 최원. 야, 이게 어렵지 않냐? 이건 어렵지. 사랑이 결정조건에 의해서 그거 생각하는 이유. 진짜 어려워, 이거. 저, 8, 1, 10이. 얘 반만 나누고 올 때 반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셋의 평균. 셋의 평균보다 크가 돼, 그니까. 저건 괜찮은데. 이게 생각하는 게 어려워, 이거. 이거 계속 암기 좀 하자, 이제. 안개는. 암기하자, 암기하자. 그래서 누구 좋아하는데? 네? 누구 좋아하는데? 뭐요? 형은 누가 좋아하는데? 말해. 안 돼. 안 되죠? 역시 맞았어. 역시 맞았어. 아 이따가. 아쉬워봐 그거 이따 말하지. 었쟤? 줄게요. 아 궁금해. 최영선. 아, 저 창작은 입이 되게 무거운 남자야 누구한테 다르게 세정이랑 다르게 재훈이와 다르지 세정이랑 다르게 무거운 남자야 자, 어느 영화관에서 일렬로 도인 똑같은 의자 10개가 있거든요 학생 3명이 앉겠습니다 어느 2명도 이웃하면 안 된답니다 어, 그렇구나 이것도 쉽지가 않아, 이것도 되게 인기요 어, 쉽지가 않아 얘기 좀 들어봐 봐 보면 두 개를 알려줄게 두 개 종목을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징검다리의 비법이 있어 징검다리 징검다리 와봐 지금 자리 몇 개야 둘, 열,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있지, 맞지 응 근데 개수가 좀 많다 얼마나 많아요? 봐봐 케이스블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블이 아니면 맨 앞에서부터 여기 학생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 학생을 어, 맞지? 너무 많겠다 너무 많겠다 너무 많겠다 에이, 하지 말자 보여줄까? 보여줄까? 아, 진짜? 에이, 학생을 이렇게 앉아서 칠게 한 명, 한 명 앉았어, 맞지? 그러면은 학생을 여기서부터 다 녹아다니 뛰는 거거든? 그거 봐봐 두 번째 학생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놓치 않고 세 번째 학생은 앉을 경우에도 몇 가지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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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빨리 말해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됐어? 첫 번째 케이스 분류, 끝 두 번째 케이스 분류 이 두 번째 학생을 여기 앉히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럼 몇 가지? 다섯 가지 오케이 다음, 여기 앉히는 거야, 여기 여기 앉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네 가지 어? 규칙성 발견 6,5,4 6,5,4,3,2 6,5,4,3,2 6,8 아니야 곡 아니야, 이건 다 케이스 분류잖아 6,5,4,3,2 더 세미야, 맞지? 그래서 이거 더하면 15 더하면 그러면 여기 앉혔을 때 케이스 분류 다 끝났어 21가지 두 번째 두 번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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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학생이 그렇지 두 번째 앉았을 때 누가 다 똑같아 맞아, 저 세 번째 여기 앉혔어 두 번째 주께 다 여기 하나 몇 가지? 둘, 셋, 넷, 다섯 번 몇 가지? 5,5,4 3,2 그렇지 또 늦어지지? 4,3,1 5,4,3,2,1 5,4,3,2,1 그다음 4,3,2,1 그만 3,2,1 그리고 3,2,2,1 2,1,1 일단 더하라고요 괜찮지? 아이 바 아이 바 되게 편하지 않아? 아니요 개꿀이야 이거 진곰터리 비포 처음 봐 그 사람 되겠네 두 번째까지 케이스 분류만 다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다 케이스 분류라는 거야 진짜 애들 앉을 경우를 다 녹아야 되는 거야 한번 봐 개수 세미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쉽잖아 이거는 몇 살 이거? 21 21 이거는 15 이거는 10 6 3 7 맞어? 몇 개야? 10 20 45 66 맞지? 66이야 물론 개수는 66개가 아니야 왜냐면 봐봐 66개 봐봐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자리만 골랐어 자리만 이렇게 골랐지 맞지? 골랐지? 그래서 학생 4명이야 3명이잖아 자리만 골랐을 때 66개 되는 거고 애새끼들 3명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 3명을 3자리에 배치하는 거 3 3 3패 2 1 3 3패 그래가지고 아 66 쿠팡이 기술이야 300 336 어 이런 이게 바로 진검다리야 진검다리 비법 진검다리 알겠지? 진검다리 알겠지? 진검다리 케이스 진검다리 이용해가지고 한 어 개수 대기 자리 공이기 춥냐? 춥나봐 다같이 진짜 추워 어 진짜 추워?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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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불을 켜고 들어 알겠지? 그 진검다리 자리 고르기를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 3패이 뭐였어? 6학생들 학생들 어 학생 뭐하는 거야? 아 괜찮아요 어 학생 배치 이게 진검다리 자리 고르기고 이게 낫지 않겠어? 예 그러니까 너도 이걸로 해 네 두번째는 안 갔을 거야 두번째는 아 쉽게 풀 수 있긴 한데 아예 있어가 너무 솔직히 너무 기발해서 근데 이거 누구와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아 그거 아이 또 있어 자 봐봐 두번째 풀이 뭐지? 두번째 풀이 아니 두번째 풀이 그냥 봐봐 두번째 풀이 자 봐 두번째 풀이 똑같은 의자 읽어? 10개가 있대 맞지? 10바지라 그러면은 얘를 첫번째 와 기발한 아이디어 알겠지? 기발한 아이디어 와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얘기 들어봐 어 의자가 7개 있어 의자가 5개 몇개 있다고? 7개 어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지갑 빈 의자가 있는데 다 똑같은 의자야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을 배치하는 건 어차피 경영수 한가지다 다 똑같은 의자 괜찮아? 그리고 학생새끼를 안친 의자가 있어 이렇게 A B C 학생 안친 의자야 알겠지? 학생 있는 의자 의자 이렇게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 이렇게까지 먼저 만든 다음에 이웃하지 않으자 그랬지? 끼어넣는 거 뭐를? 학생이 앉은 의자 있지? 맞지? 학생이 앉은 의자를 일단 이웃해도 되는 빈 의자들 있잖아 이웃해도 되는 빈 의자들을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학생이 앉은 의자 세 개를 이렇게 사이사이 사이사이에 이 A, B, C를 꽂아버리는 거야 기발한 아이들이지 맞지? 그니까 학생새끼들을 먼저 앉힌 다음에 빈 의자 사이에 꽂아놓기 어 8, P, 3 어 8, P, 3 끝 어 오케이? 8, P, 3 이게 끝이야 왜? 3개 잡아가지고 왜 3개를 배치하면 되잖아 A, B, C 안에서 안에서? 그거 다 고려한 게 신혈이잖아 일단 자리 세 개를 고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A, B, C가 될 테니 B, A, C가 될 테니 C, A, B가 될 테니 고려는 거 같아 신혈이 맞아 학생은 아니라 겉생이라고 했어 겉생 그래서 이게 진짜 기발하다 이제 솔투 앞에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솔투 아이디어가 뭐였어 뭐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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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의자 7개 맞지? 그리고 학생의자 학생의자 몇개? 3개고 이 3개를 여기다가 어 꽂아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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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응? 어 3 아 네 첫번째 풀이방부형 두번째 풀이방부형 두번째 풀이방부형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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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8, 3이니까 8부터 하니까 86이잖아 아 9도 336 66 곱하기 66 곱하기 아니 66 곱하기 6 66 아니에요? 네 그니까요 396 나오는데 66 곱하기 그런데 396 진짜요 아니 진짜요 36에서 3을 더하면 39 근데 답은? 답은? 진짜요? 답은 3회 36 어? 징검다리 잘못했쥬? 어어? 뭔가 잘못됐어 아니? 쌤 56이에요 56 저 더한거 56이야? 더했는데 56인데 66이라 하셨네 56이네 그래 56인 하나 얘들아 덧셈을 못했네 서 선생님이 덧셈 못할 수도 있지 여기 거품물이 팔려지냐 선당하시네 수학선생님이 계산해보니 수학선생님보다 내가 먼저 찾아냈다 내가 먼저 찾아냈다 내가 먼저 재훈아 됐지 자 고생했어 23번 남았습니다 네? 23번 자 23번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그리고 가자 고생했어 여기다 5% 맞지? 이 경찬이 서른요 고생했어 이거 그거 들으면 되지 그거 들으면 되지 이거 맞지? 자 나 A고등학교 1학년은 학급 6개라고 가면 되어있는데요 4명이 전화갔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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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 6개 만들자 A반 B반 C반 D반 E반 F반 중학생 몇명? 6명 올해 4명이라면 4명을 자 여기다가 배치할게요 누구야? 누구 신분이야 어떤 놈이야 나야 노 구림씨야 노 구림씨 너희들 아니 봐봐 너희들이 아니 정이 약하다는 거 아니 난이 와서는데 그냥 애들이 배치할 거지 한 명씩 배치할 거지 네 그러면은 반 몇 개 있어 여섯 개 그러면 서로 다른 여섯 개의 반 중에 6,5,4,3 이겼더라 애 새끼들을 배치할 네 개의 반을 골라서 배가 납니다 6,5,5,5,4,5,4 이겼더라 6,5,4,5,4 이겼더라 6,5,4,3 서로 다른 여섯 개의 반 중에 애 새끼들을 배치할 네 개의 반을 골라서 청아 아우 혀압 마지막 문제 이렇게 혈압 던는 6,5,4 오,6,4 진짜 자 우리가 설명해야해 어 서로 다른 여섯 개 중에서 1년을 이렇게 넣는 거니까 6,4 아 6,4 그래 어 수고해서 수고해서 숙명의 정의를 외우라고 있어 오늘도 말만 조금 바뀌면은 뭐지? 뭘까? 자 아무튼 언니들 고생했구요 자